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우리 가장 고민스러운 게 백스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에 딱 셋업, 매우 경직된 셋업을 배워서 여러분의 본능과 아이덴티티를 상실하죠. 딱 정해지죠. 로봇처럼 찍어내요. 규격화되듯이 찍어내요. 모든 셋업을 갖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도 없는데 낮고 길게 빼서 쭉 뻗으라는 이런 백스윙이 모든 책과 모든 기본형 동영상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팔을 길게 뻗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쫙 뻗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크백이 여러분의 골프를 망칩니다라고 해서 레슨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크백 일단 여러분 스윙 망친다고 쳐. 그리고 백스윙을 갔을 때 왼팔을 쫙 펴라고 하죠. 물론 제 멤버십 프로그램 옥초보 시리즈에서 스윙의 모양을 할 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저도 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바로 후려치기가 전제가 됐다는 가정 하에는 펴도 되죠. 근데 우리가 펴야 하는 게 아니라 펴도 되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수들을 잘 보면 최대한 넓게 해요. 왜? 그들은 그 공의 구질을 최대한 멀리 쳐야 되고 최대한 높게 치기 위해서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전제 능력은 여기에서 구부려도 빡 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 가죽은 부족하니까 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안에서 그냥 들어서 작대기로 공도 못 맞히는데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걸 하라고 하니 여러분은 공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아예 골프에서 점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백 스윙에서 왼팔을 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 팔 펴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서 코킹이 들어갔을 때 클럽 페이스가 탑에서 스퀘어 모양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의 이 앵글을 딱 보여줘요.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45도만큼 기울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앞을 봐야 된대요. 이렇게 보면 훅이 난대요. 이렇게 보면 슬라이스가 난대요. 그러나 그거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점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훅 그립을 잡으면 덮이는 모양이 되고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뒤집어 붙이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서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훅 그립을 잡은 사람한테 뒤집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팔이 개입이 되면 무조건 백스윙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얘는 이렇게 뒤집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공을 보는 대로 들어 올리는 게 그냥 훅이 딱 좋아. 오른손은. 그런데 왼손은 공을 보고 치려고 하면 이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이 두 손이 만나서 같이 스윙을 하면 오른손이 버티는 것보다 왼손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 양손으로 했을 때 왼손의 주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이스가 공을 본다고 생각하고 꽝! 쳐박으면 쫙 똑바로 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공을 칠 때는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 동작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동작이에요. 탄도도 조절할 수 있고 구질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정타를 맞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백스윙이 가서 위로 뒤집어졌을 때는 여러분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선수들은 딱 뒤집어져도 이 뒤통수 한참 뒤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오면서 오른손이 점점 돌아와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면을 보면 나도 여기에 있어.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여기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엎어때리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즉 클럽 페이스의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즉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프로들의 백스윙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고 있는 그 백스윙 탑 모양 또 특히 클럽 페이스 모양을 제시를 하면 여러분의 골프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추천하는 백스윙 탑에서의 모양은 바로 존람 선수예요. 존람 선수는 백스윙 할 때 크기가 이거밖에 안 와요. 하지만 이렇게 작게 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께 쭉 올렸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뒤집어진 걸 이렇게 오면 전부 이렇게 손이 돌아 들어옵니다. 왜? 공 쳐야지. 공 쳐야지 클럽 페이스 돌려서 공을 쳐야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끌고 내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여러분들은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끌고 내려오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에 왔을 때 클럽 페이스가 후덕 뒤집어져 있지? 그러니까 맨날 슬라이스 쉰크 탑볼이에요. 그런데 선수들은 뒤에 있다가도 일찍 빨리 공을 만나려고 돌리기 시작해요. 즉 내려올 때는 오른손의 영역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람 선수는 딱 가서 여기에서 백스윙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걸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내리기만 하면 정타 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후려치기 할 때 우리 멤버십 3에서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후려치기를 위한 쉐도우를 하나 드렸죠. 맞아요. 이거였어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팔꿈치 펼 필요 없이 딱 클럽 페이스가 공을 향하는 이 정도의 모양이면 된다. 더 큰 스윙이어도 이런 모양이어야지 절대로 이런 모양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여러분의 스윙은 이렇게 뒤쪽 가서 뒤집어질 만큼 돌리지를 못해. 그래. 행여 돌리는 사람 있다고 쳐. 그분은 여기는 용두지만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여기서 사미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용두 사미.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여기에서 사두 용미 스윙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두 만들어놓고 뱀대가리 딱 스윙 만들어놓고 쳐박으면 정타율이 무지하게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스윙 모양을 떠나서 손의 모양을 따라하기에는 존남 선수의 스윙 모양과 더스틴 존슨이 훨씬 유리하다. 왜? 그들은 이미 내려서 공을 박으면 후려 칠 수 있는 스윙의 각도를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작은 스윙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장타를 치는 건 그냥 존남 선수가 타고난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늘 레슨의 핵심은 백스윙을 갔을 때 쫙 펴서 여러분의 몸을 경직시키지 말고 이 손을 후딱 뒤집어져가지고 페이스 딱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하지 말고 왜? 뒷감당이 너무 많거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힘을 뽑아낼 수 없어. 그냥 막 쥐어짜야 돼. 그럴 때 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에 엄청 치는데 좀 거리를 더 냈으면 좋겠어 할 때 막 뻗어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겠다는 그런 위치까지 갔을 때 하는 거지 지금은 큰 스윙 쫙 뻗는 스윙 해봐야 여러분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가장 쳐박기 좋은 이 후려치기 하기 좋은 이 위치를 정확히 만들어서 꽝 박는 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 그냥 귀찮아. 아유 그냥. 그리고 박을 때도 막 형직되게 하는 게 나아. 에이 나이 그냥 에이씨 해가지고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화를 내본 적도 없고요. 아무도 안 볼 때나 누가 볼 때 물건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막 혼나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분노심을 바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 보세요. 표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뭐 딱 들어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꽝 박았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쳐박는 스윙.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쉐도우 탁 탁 하면 아 이런 모양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쳐박는 이 후려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구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또 아유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쳐도 낮은 다 모든 볼을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쉐도우 스윙 1편의 기본 편 1단계 딱 이 모양 똑바로 치는 가장 기본형 스윙으로 해서 이것만 쳐주면 공을 똑바로 드로우나 아니면 스트레이트를 칠 수 있다. 라고 제가 늘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셨죠?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쫙 펴는 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건 독약이 아니라 극약 수준이다. 그래서 페이스가 공을 보는 왼손목이 쭉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을 보고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왼팔을 뻗으면 힘을 강하게 쓸 수 없어요. 탄력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구부린 느낌에서 완전히 큰 스윙 말고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해서 쳐박는 그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후려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병옥 골플랩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이 후려치기가 된다는 가정하에 거긴 후려치기도 없어요. 물론 연말쯤 가면 후려치기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겠지만 지금 여러분께 완전히 누구에게나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좀 골프 쉽게 칩시다. 그리고 후려치기가 됐다는 가정하에 옥초보 시리즈에서 이 스윙의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힙턴을 만들고 어깨를 떨구는 걸 만들고 그러한 요소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 멤버십 3에 쉐도우 스윙 갔을 때 저는 이걸 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 모양을 사진화 시켜서 빨리 이걸 쳐야 되겠다. 하이 드로를 치겠다는 뜻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신체의 훈련들이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연속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세요. 저한테 직접 오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입해서 보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후려치기를 끝나면 바로 쉐도우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옥선생이 직접 이 아이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안 할 때는 이런 의미로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서 쭉쭉쭉쭉쭉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백스윙. 공을 치기 위한 세팅으로 바꿔라. 탑에서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 다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잘못된 레스입니다. 아셨죠?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